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도 첫 대학 축제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사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다면 해주실게 있어요 저희가 대푼 택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데 저희 위클리를 택배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최고 그러면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 위클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최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 위클리 택배 방법을 알려드릴건데 골뱅킥 언더바 W E E E K L Y 네 이가 택배입니다 아쉽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아쉽게도 이제 한 곡밖에 안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한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가 뭐일 것 같으세요? FBS 2 뭐라구요? FBS 2 땡이죠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혹시 모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켓 스페셋을 하긴 했었는데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FBS 2 저희가 사실 빼촌을 정말 사랑하는 곡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빼촌을 같이 해볼까봐요 네 가사는 네 가사는 우림 스케이트 보둥이로 마치 춤을 추는 바를 굴러입니다 우리 벤커대 학생 여러분의 팬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центр 춤을 추는 special 우리 Trela 리마 실姿 싫게 굴뚱이에요 liar 마치 꼭 명성이신데 자기점도 Kan 바꿔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lee 내 dow 저 нож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에프터스쿨을 즐겨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달에 안주한 이번 한 달에 꾸욱이 멀리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프터스쿨 최고! 고마워요. 지금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윙클리 지금까지 윙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